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2024년에 시행된 2020학년도 6월 모의고사 총평 영상을 준비했어요. 일단 얘들아, 우리 시험 보고 오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일단 올해 처음 본 6월 모의고사 평가원 시험이니만큼 꽤나 많은 친구들이 부담감을 갖고 시험을 어떻게 내가 잘 볼 수 있을까? 그동안 상반기 동안 내가 공부한 것들을 최대한 쏟아내서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한 친구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들 보셨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번 영상에서 같이 한번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일단 수학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아마 어렵지 않았을까? 그리고 쉽지 않지 않았을까? 똑같은 얘기인가요? 그리고 생소하게 느꼈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힘들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한 데라 6월 모의고사 당연히 결과 자체 중요한 거 맞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하고 실제 수능에서 우리가 최고점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시험은 잠깐 결과 자체는 묻어두고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들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해 나가야 될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우리 6월 모의고사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이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실제 시험장에서 너희들과 같이 본 게 아니다 보니까 감히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작년 수능 또는 작년 6월 평권 이놈과 이제 같이 비교했을 때 그냥 문항 자체만 봤을 때 난이도를 따지자면 솔직히 하나하나하나 따로 떼놓고 보면은 막 어려운 문제가 많지는 않았을 거야. 그거는 너희들도 인정하는 바가 되기는 할 거다. 그치만 문제가 뭐야? 야 하나하나 보면 그냥 야 다 할 만한데 싹 다 모아두니까 거의 한 괴물이 되어 있는 거지. 게다가 그냥 싹 다 모아둔 걸 그냥 우리 평소에 익숙한 형태로 모아놨다면 야 나름 할 만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는데 문항 배치도 바뀌어 있고 발문 자체도 우리한테 조금은 생소함이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어려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이제 너희들이 조금 낯설게 많이들 느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꽤나 이제 계산량이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은 빠른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떠올랐다면 빠르게 풀어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게 떠오르지 않았다면 계산을 끝까지 견디는 연습을 하셔야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그 견디지를 못하고 그 힘듦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다 보니까 12번부터 막혀 10번부터 막혀 그러다 보니까 풀 수 있는 문제 뒤에 있는 문제들도 다 못 풀게 돼서 이번 시험 이제 원하는 성적을 못 받게 된 친구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항 개별 난이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문항별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등급을 가르는 가장 중요했던 문항 그러니까 너희들이 막혔을 수 있는 문항이 뭘까 생각하면 솔직히 내가 10번에서부터 막힌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10번을 일단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우리 삼각함수 나와가지고 가조건을 통해서 사인비가 그 마주보는 짝꿍변들의 길이비와 같다. 나조건을 통해서 이등변 삼각형을 찾아낸 다음에 계산하는 거. 그 정도는 우리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지만 거기서부터 막혔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이 당연히 막혔던 문제는 12번이 되지 않을까. 12번은요. 해설강의 들으면서 선생님이 이제 4점짜리 전문항 해설강의를 찍는단 말이죠. 지금까지 애들하고 선생님이 해설강의 다 찍고 나서 이제 총평을 찍고 있는 건데 우리 6월 모의고사 너희들 시험 보고 선생님도 시험지 받자마자 바로 풀고 당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0시간 정도 이제 해설강의를 찍고 있어요. 10시간이나 찍고 있다라는 건 해설강의 보면 알 거야. 너무나도 열심히 잘 준비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 다 알려드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12번 또한 얘들아. 계산하기 전에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위지수를 잡아낸다면 깔끔하게 풀어낼 수도 있다라는 걸 한 번 정도 챙기되 만약에 내가 실전에서 그런 생각을 못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계산하는 연습하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다만 12번이기는 하겠지만 매번 말씀드리지. 앞부분이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 다 풀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강박을 버리셔야 된다니까. 내가 잘 안 풀릴 것 같아. 넘어가야지. 그럼 13번. 너무나도 이제 우리한테 개땡큐이 문제가 주어져 있잖아. 13번의 위치에 있지만 너무나도 쉬운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번이라는 그 위치에 너희들이 쫄고 들어가서 틀린 친구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험지에서 얘들아 너희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많이 있을 거야. 첫 번째, 실제 수능 시험지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솔직히 22번이 수열 문제로 나올지 그 누구가 알았겠어? 21번이 수투 문제로 나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수능 시험지에서도 우리한테 정말로 충분히 낯설게 등장할 수 있다고. 익숙하게 주어지면 익숙하게 잘 푸시면 되는 거고요. 낯설게 주어진다면 그 낯선 거에 최대한 빠르게 적응해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 다 풀어낼 수 있게 잡으셔야 된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무조건 평가원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야라는 그 정도의 고정관념 우리는 버리셔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12번에서부터 아마 막혔다면 뒤에 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 풀어내지 못하고 틀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12번을 잘 넘겼다 하더라도 13, 14. 어? 그래도 할만하겠네. 그런데 15번에서부터 또다시 비주얼이 힘들죠. 그리고 실제로 얘들아 15번은 어려운 문제가 맞아. 이번 공통문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꼽아봐 라고 하면 선생님이 15번을 꼽을 거예요. 그런데 15번이 1번부터 15번까지 우리 객관식 보기를 보니까 2번이 없네? 야, 그러면 1번부터 14번까지 얘들아 열심히 잘 풀었다면 너는 2번이겠다 라고 생각하고 찍은 친구들도 있긴 하겠지만요. 실제 이거는 평가원에서 우리에게 준 선물 아닌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찍어서 맞은 친구들은 얘들아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제대로 푸는 방법, 제대로 내가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다 공부하셔야 된다. 실제로 난이도로 보면 가장 어려웠던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15번 될 거예요. 그리고 뒤쪽 주관식으로 가면 20번, 21번, 22번은 솔직히 얘들아 까놓고 보면 할만한 문제잖아. 그런데 20번 문제가 그냥 우리한테 조금 길게 느껴지고 뭔가 집합이라는 표현이 주어지고 A합 집합, B합 집합, C. 야, 이런 원소개수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이후에는 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해서 또 이제 생소하게 느꼈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꼈을 수 있다는 거 막상 풀고 나면 너무나도 쉬운 문제다 라는 걸 잘 이해해 주시면 된다. 알았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얘들아 너희들한테 변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겠지만요. 첫 번째, 난이도를 확 높인다? 이러기는 쉽지 않은 거잖아. 이제 막 킬러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씩은 이제 사라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막 너무 어려운 문제가 이번 이 시험지에도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렵게 느낀 이유가 왜 그럴까? 생각하면 첫 번째, 문항 배치. 문항 배치가 일단 생소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시험지 내가 그동안 풀던 거랑 조금 다른데? 라는 생각 때문에 처음부터 낯설게 느끼다 보니까 야, 왜 굳이 왜 21번에 수2 문제가 있지? 왜 22번에 수1 문제가 있지? 에서부터 이제 조금은 말리지 않았을까. 게다가 두 번째로 우리한테 표현 자체가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는 게 있을 수도 있다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번이든 솔직히 뭐 2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부가 열심히 됐다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어야겠지만 뭐 우리한테 집밥 표현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런 걸 이제 더 이상 낯설게 느끼시면 안 된다. 고1 과정은 꼭 필요하다면 파데 정도 하면서 잘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그러한 생소한 부분을 내가 최대한 시험장에서 빠르게 적응해서 아, 결과적으로 포정지만 다를 뿐이지 결과적으로 또이 또이한 문제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실력을 쌓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알았지? 그리고 세 번째, 쌤 맨날 강조하는 부분이지 계산 견디세요. 이거는 견디는 연습을 평소에 하셔야 돼. 맨날 조금은 복잡해 보이는 계산 나오고 조금은 복잡해 보이는 식이 주어지면 야, 평가 내지 이런 거 안 나와. 야, 결국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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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 나오네. 결국 이 문제는 그냥 쓰레기야. 라고 생각하면서 평소에 공부할 때는 그냥 기본적인 계산. 잘 안 하지. 그리고 그냥 내가 만약에 계산 때문에 틀렸으면 해설지 보고 눈으로 쭉 계산하는 거 보고 야, 맞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그런 연습들을 평소에 안 해두시면 얘들아, 실전에서도 너희가 계산할 엄두를 못 낸다. 실제로 여기는 12번도 너희가 만약에 생각을 못 했다면 끝까지 계산하면 되겠지만 중간 과정에서 이제 의심이 될 거라고 야, 이거 아닌 거 같은데 내가 평소에 계산 연습을 안 했다 보니까 야, 이거 계산을 하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중간에 너희들이 그냥 멈출 수가 있어. 조금만 견뎌서 1, 2분 정도만 투자해서 계산을 해낸다면 충분히 끝까지 답을 낼 수 있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연습을 안 하신다면 실전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이번 6월 모의고사는요. 실제로 쉽지 않았던 시험인 게 맞아요. 빡빡했던 문제고요. 각각의 문제들을 따로따로 떼는다 하더라도 배울 점들이 그래도 있는 문제들 선생님이 최대한 해설 강의에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 풀이로 다 말씀드려놨으니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시고 그 과정에서 내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구나라는 것들을 피드백하는 이번에 경험으로서 잘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그럼 이제 주요 문항에 대해서 몇 가지 점검 같이 한번 빠르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훨씬 더 자세한 얘기는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 말씀드리니까 해설 강의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일단 공통과목, 객관식부터 먼저 보시면 9번은 뭐 할 얘기 없죠. 연속이다 했으니까 좌우함 계산하고 계산 어렵지 않게 잘 하시면 되는 거. 그래서 연속에 대한 좌우함 계산 어렵지 않게 바로 풀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10번에서부터 막힌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삼각함수 활용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면 우리 그래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게. 다만 얘들아 거기는 가족권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저번에 넓이를 줬으니까 당연히 아, 사인 법칙이겠다 생각하시고 가족권에서 사인 A와 사인 B의 비율 관계를 구현할 수 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통해서 우리 사인 값들의 비율은 짝꿍변들의 길이 비율과 같다.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 아이디어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가족권을 통해서 길이비를 차단하고 그 놈을 통해서 외계변수 K를 이용한 다음에 미지수를 쭉 세워낸다면 나 조건을 통해서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걸 통해서 마무리 계산 깔끔하게 해낼 수 있다는 거. 알았지? 11번은요. 극한값 계산하고 그걸 통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식 세팅하는 거.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식 세팅 어렵지 않게 하시고 계산 깔끔하게 해낼 수 있게 잡으시면 되겠다는 거. 12번은 지수함수 두 개 주어졌으니까 이들 사이에 기본적인 계산 과정들. 어떤 식으로 미지수를 설정할까? 그리고 그 이후에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해낼까? 라는 것들을 잘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아마 12번에서 선생님, 두 지수함수 주어졌고 지수함수의 밑이 서로 같은 상황이니까 적절히 평이동, 대칭이동에서 두 함수가 전대칭 관계네요? 라는 걸 생각해서 문제를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전대칭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 나쁘지는 않겠지만요. 딱 봤을 때, 어? 전대칭을 내가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했을 때 바로 떠오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계산으로 끌고 가야겠다라는 생각하시면 돼. 무조건 두 함수 사이 관계를 다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봤는데 안 풀려. 그러면 아, 그냥 미지수 알파베타 잡은 다음에 이 길이 표현하고 이 길이 표현한 다음에 계산으로 끌고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알았지? 그리고 13번은요. 솔직히 얘들아, 13번 틀렸으면 이거는 반성하셔야 돼. 첫 번째, 얘들아, 틀린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13번에 위치했다 보니까 그냥 어렵게 느끼고 안 푼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13번은 아마 그냥 습관적으로 푼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 이거 단순히 그냥 습관적으로 선생님, A-B 또는 B-A 구하래요. 그런데 각각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주변 공통 부분을 별표로 잡은 다음에 B 더하기 별표에서 A 더하기 별표를 뺄게요. 그 과정에서 얘들아,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아래쪽 직각 삼각형 있잖아. 이걸 보지 않고 그냥 여기만 보고 아, 여기에서 여기 빼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풀어내는 순간 틀리는 문제죠. 선생님, 저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라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요. 그림 제대로 보셔야죠.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 제대로 읽어야지. 대충 이렇겠지 하고 그냥 너희들이 생각하고 풀어내시면 당연히 안 되는 거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부분을 그냥 실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시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제대로 읽으시고 두 번째, 그렇게 주변 공통 부분을 관찰해도 당연히 되기는 하겠지만 나한테 두 함수 주어지고요. 그 관계식 이미 알고 있고요. 함수식이 알고 있고요. 여기 넓이에서 여기 넓이 뺀 거를 바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뺀 함수를 적분하겠다라는 게 생각나지 않은 친구들은 이거 반성하셔야 된다고. 솔직히 이들아, 4점 난이도가 아니야. 쉬운 문제라고. 실제로 이거는 작년 6월 평가원 10번 내가 작년 6월 평가원 10번에서도 너희들한테 3차 함수 이렇게 준다. 이들아, 이 넓이에서 이 넓이 뺀 거 계산해봐. 거기서도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재작년 수능 10번인가요? 거기서도 비슷한 그림 준 다음에 그때는 A 넓이와 B 넓이가 서로 같을 때 그때도 뺀 함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적분하면 0이다. 그런 계산들 평소에 기출해서 너무나도 많이 봤던 소재라고요. 그러니까 13번은 솔직히 얘기하면 얘들아 빼나면서 적분하겠다. 라는 게 바로 떠오르지 않았다면 이거는 반성하자. 그리고 내가 그냥 단순히 기출 문제든 그동안 문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었던 걸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기서 반성해나가면서 앞으로 공부 방향을 잡으셔야 돼. 알았지? 절대로 어려운 문제 아니었다는 거. 14번은요. 이런 연습은 우리 커넥션이든 싱커든 아이디어든 기출 생각집이든 이런 연습 많이 하는데 일단 로그 주어졌잖아. 로그 주어졌으니까 항상 우리가 신경 쓰셔야 되는 거 진수 조건 되도록 하고요. 로그가 두 개 주어졌으니까 진수 조건 둘 다 신경 써야지.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도록. 그치? 그리고 두 번째 로그 부등식 푸는 거 어렵지 않게 만드셔야 되고 문제에서 자연수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직접 자연수 몇 가지를 대입하면서 관찰해볼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 알았지? 15번은 난이도만 봤을 때는 너무나도 어려운 게 맞아? 그래서 이거는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주관식으로 나왔으면 정답률이 훨씬 더 낮아졌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 15번 자체는 아니라 일단 비주얼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 쫄고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비주얼이 일단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그 절대값 빼기 함수 또는 절대값 더하기 함수 이 함수 형태는 우리가 그래도 종종 받던 함수니까 그 그림을 그린 다음에 두 번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잖아요. 따라서 우리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항상 관찰할 때 기현이 엄마 신여사님 누구로 관찰할까? 아 신여사님으로 관찰하겠다. 새로운 함수로 이름을 붙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내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라는 걸 고민하자는 거. 게다가 초기 조건을 대입함으로써 X축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될까?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아 X축이 이렇게 있으려면 이 함수가 감소하면 안 되겠다. 감소하지 않으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되고 도함수의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야겠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문제다.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니까요. 선생님이 차근차근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꼭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자는 거. 15번은 틀려도 괜찮다. 그렇지만 앞에 있는 문제들은요.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풀어낼 수 있게 잘 다시 한번 피드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통과목 주간시로 가면 아마 3점짜리 19번부터 틀린 싱글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속도 가속도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기본적인 계산 연습도 우리 충분히 풀어낼 수 있게 기본적인 공식들 너희들이 헷갈리지 않게 꼭 열심히 잘 연습하셔야 돼. 19번 정도. 알았지? 20번 보시면 아까 얘기 드렸지? 생소한 표현처럼 보인다고 이게 과연 생소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생소한 표현, 발문이다 보니까 너희들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서 그냥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라는 건데 절대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냥 삼각함수 준 다음에 또다시 자연수 조건 주어졌으니까 직접 대입하면서 관찰하고 그림을 그리시고 y는 1, y는 3과의 교점 개수로 관찰하는 거니까 아, b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y는 1, y는 3이 어디 써야 될까? 라는 걸 직접 확인하시면 충분히 풀만한 문제라는 거. 알았지? 선생님이 지금 한 문제 한 문제 얘기하면서 다 충분히 풀만한 문제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어. 하나하나 따로따로 떼내면 야, 할만하네. 근데 모아두니까 괴물이 된 거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시험지 자체가 우리한테는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건 맞아요. 21번은요. 21번인데 수2 문제가 나왔잖아. 그리고 수2 문제고 사차함수가 주어지기는 했지만 솔직히 거기는 가나 조건, 뭐 나 조건에서 실수 조건이 주어지면 조금 더 명확하게 주어질 수 있게 하겠지만요. 우리 수능장에서는, 수능에서는 훨씬 더 명확한 표현 주어질 거니까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는 가나 조건을 통해서 사차함수 그래프 기형을 관찰하는 거. 솔직히 나라, 그 가나 조건이 생소한 표현 절대로 아니야. 가 조건을 통해서 f'a'가 0보다 작거나 같게 하는 a의 최대. 아, 그럼 a가 어디 있어야 될까? 쪼 오른쪽에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여기는 쪼 오른쪽에, 여기는 극점에 해당하는 이 x 옆에 2가 돼야겠구나. 두 번째, 나 조건을 통해서 교점 개수가 3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그 놈이 3분의 8 되려면 아, 여기가 딱 3분의 8일 수밖에 없구나. 그 네모칸 아래 조건을 통해서 나머지 그래프가 안 되니까 얘일 수밖에 없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목까지 식 세팅 하고 계산까지. 자, 선생님이 지금 이런 부분들 어, 그냥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평소에 연습을 안 하시면 실전에서 끝까지 다 묶는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꼭 평소에 연습 끝까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2번은 얘들아 또 비주얼에 쫄고 들어가시면 안 돼? 선생님 수열인데 루트까지 주어졌어요. 그런 고민할 필요 없이 나한테 수열의 기납적정이 주어졌잖아. 그럼 적절히 표 그리는 연습하시고 순방향을 관찰할지 역방향을 관찰할지 문제 조건이 아, A15가 주어졌으니까 역방향으로 가도 되긴 하겠지만 A1과 A2 사이 관계가 주어졌고 앞에서부터 가는 게 너무나도 쉬운 규칙이다 보니까 야, 순방향으로 관찰하면 깔끔하겠다 라는 걸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단순히 그냥 22번 또는 21번이 있다라고 해서 어렵겠지 하고 넘어가신 친구들 반성하셔야 된다. 충분히 풀만한 난이도라는 거. 알았지? 그래서 공통과목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선택과목 선택과목도 28, 29, 30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그래도 하나하나 떼놓고 나면 또는 작년 6월 평가안에 비해서도 그래도 할 만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거든. 그런데 이게 또 뒤쪽이 있다 보니까 앞에는 공통과목에서 시간이 말렸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급하게 풀다가 틀린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확률과 통계 28번 우리들아 동전 뒤집는 거잖아. 동전을 뒤집을 거니까 앞면과 뒷면 그럼 앞면과 뒷면 몇 번씩 뒤집어야 될까? 뒤집는 횟수 그러니까 홀수번 뒤집을까? 짝수번 뒤집을까? 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한 다음에 계산 깔끔히 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29번은 뭐 계산이니까 이건 크게 할 얘기가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 30번은요. 이건 어려운 게 맞아요. 일단은 등호가 포함된 부등식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중복조합 고민하도록 할 건데 그 중복조합을 고민하는 과정에서요. 당연히 케이스 분류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케이스 분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케이스 분류를 F-1을 기준으로 할지 F-1을 기준으로 할지 그거는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겠다는 거. 그래서 F-1을 기준으로 할지 기준 또는 F-1을 기준으로 할지 관찰하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얘들아 우리는 케이스를 나누는 과정에서 아,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안 되는 경우를 빼겠다. 여사건 느낌까지 잘 관찰하시면 돼. 그래서 케이스 분류하시고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여사건 관찰까지 잘 마무리하시면 되겠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 여러 가지 풀이 다 보여드리니까 꼭 다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되겠다. 알았죠? 미적분은요. 기출 공부가 됐다면 그래도 낯선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하거든. 28번이요. 28번은 우리가 이미 기출에서 봤던 형태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짬뽕된 느낌으로써 얘들아, F-X가 Y는 T와 만나는 교점 중 가장 작은 거 GT라고 정의할 거고 GT가 언제? 불연속이야? 아, 여기서 불연속이네. 게다가 두 번째 걔를 기준으로 해서 미분 기술을 구하도록 할 건데 Y는 F-X와 Y는 T가 만나는 교점 액션 뷰가 G라고 정의됐으니까 F-X가 역함수 느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역함수 미분까지 관찰해낼 수 있게 잡으시면 된다. 알았지? 충분히 기출 공부가 됐다면 28번은 그래도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29번도 얘들아 이거는 이제 문자가 많다 보니까 야, 이거를 계산을 하라는 건가? 야, 김기현이 계산은 견디래. 하면서 이제 F-A가 F-A가 F-B-C의 부호 반대와 같다. 그리고 F'A가 F'B-C의 부호 반대와 같다. 이런 거 다 직접 대입하면서 모르는 문자가 A, B, C 세겠는데 그걸 직접 다 대입... 그거는 아니지 얘들아. 계산을 견디라는 건 얘들아. 이 정도까지 한 다음에 이걸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계산을 견디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대입하기 전에 야, A라는 값도 모르니까 원함수를 그대로 관찰하는 것보다는 일단 도함수를 관찰해야겠다. 그리고 도함수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F'A 자체가 항상 0이상이네? 라는 너무나도 특별한 상황을 너희들이 스스로 확인을 하셔야지. 이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계산 깔끔하게 쭉 풀어내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마지막 30번도요. 30번에 일단은 너희들이 이제 계산 자체 조금은 생소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건 맞아. 상황 자체는 조금 익숙할 수 있거든. 뭔가 우리가 이미 기출해서 탄젠트와 Y는 N이라는 직선과의 교점의 액수압표를 구한 다음에 극한을 구하는 걸 기출해서 보기는 했으니까. 그런데 그 놈을 통해서 우리 탄젠트 더셈 정리까지 활용하고 거기에 수혈의 극한까지 같이 결합된 게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계산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라는 걸 강의를 통해서 잘 배우시면 되겠다. 알았죠? 기하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 28번 아마라 28번으로 주어진 그 벡터 방정식 문제에서 주어진 관계식만 해석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또한 얘들아 시점을 통일하든 또는 중점 벡터를 활용하든 어떻게든 활용해서 무슨 삼각형임을 이등변 삼각형임을 확인하셔야지 이등변 삼각형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 벡터 내적까지 계산하셔야 되는데 얘들아 연습이 덜 됐다면 의외로 이걸 찾는데도 어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고 마지막 내적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야 계산을 어떻게 하지 그냥 멍때리고 있었던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상 풀고 나면 이제 할만하겠다라고 느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실전에서 막힐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잘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지? 29번은 비주얼 자체가 조금 생소할 수 있죠. 절대값이 주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나한테 아 쌍곡선과 타원을 한 번에 준 거구나. 그리고 문자 많다고 쫄 필요 없이 이걸 통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들을 통해서 장축이든 주축이든 여러 가지 정보를 찾은 다음에 초점 계산해서 마무리 정의까지 어렵지 않게 풀어지면 충분히 풀 만한 문제라는 거. 알았지? 마지막 30번 또한요. 충분히 나한테 쌍곡선 주어졌잖아. 쌍곡선 주어졌고 그 놈을 통해서 벡터가 주어졌으니까 아 이 세 점 이놈 이놈 이놈이 일직선 위의 점이다. 실수배구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벡터 크기를 통해서 그리고 쌍곡선 정의를 통해서 아 원 위의 점일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점근선이 존재하고 원이 주어지니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점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도 솔직히 실전에서 그 생각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원 위의 점이다 생각하고 답을 낸 친구들 우연히 맞았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여기는 점근선까지 고민하셨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까지 잘 챙겨가시면 돼. 알았지? 그래서 우리 선택과목 또한 얘들아 하나하나 풀어보고 나면 그래도 할 만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걸 이제 공통과목 문제들이랑 같이 이제 한 번에 슥 까놓으니까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 절대적인 실력을 키워서 얘들아 앞으로는 너희들한테 어떤 생소해 보이는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더라도 우리 풀어낼 수 있게 잘 잡으시면 된다. 알았지? 그럼요. 이제 이 시험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중요한 게 뭐라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해 나갈까? 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일단 우리 수능 전에 9월 평가원이 또다시 있어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게 수능이겠지만 그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모의평가 우리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9월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9월 모의고사까지 세 달이나 남아있어. 이거 시험 기간이 꽤나 많이 남아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야, 세 달 동안 내가 한다고 될까? 라는 생각 버리시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 잘 챙겨가셔야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제가 9월 평가원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이번 6월 평가원 이 피드백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죠? 라는 걸 고민하는 과정에서요. 조금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 그냥 단순히 선생님, 제가 이번 6평 몇 점이에요? 뭐 공부해야 되죠? 또는요. 그냥 단순히 이번 6월 평가원 제가 몇 등급이에요?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할까요? 라고만 이야기를 하면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답변 드릴 수가 없어. 그냥 각자 자기 자신의 상황은 너희들이 가장 잘 안다. 그냥 단순히 몇 점이다 라는 걸 통해서 너희들의 상황 자체를 알 수가 없다고 솔직히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12번부터 15번까지 다 틀렸어. 그래서 12번부터 15번까지 다 틀렸다라고 해서 선생님, 그냥 못 풀겠어요. 나 12, 15 다 틀렸어. 공부 뭐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질문하면 우리가 답변 드릴 수가 없다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제가 12번을 끝까지 식을 다 썼는데 마지막 계산 과정에서 한 단계를 못 넘어가서 못 풀었어요. 거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쏟았다 보니까 13, 14, 15를 급하게 풀어서 거의 끝까지 풀기는 했는데 못 풀었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시험 딱 끝나고 나서 다시 풀고 나니까 야, 내가 12, 13, 14는 그래도 잘 풀리던데요? 라는 친구와 지금 제가요. 12, 13, 14, 15요. 못 풀었고. 풀 생각도 없고. 이러시면 안 되겠지만, 얘들아. 내가 다시 끝나고 나서 다시 풀려고 해도 내가 스스로 못 풀겠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실제 시험 성적에서는 둘 다 틀린 게 맞지. 그치만 실력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스스로 너희들이 피드백을 하셔야 돼. 솔직히 생각해봐. 내가 밥을 짓고 있어. 밥을 열심히 짓고 있어서 내가 이제 압력밥소에 선생님, 이제 요즘 돌솥밥을 좋아하긴 하는데 돌솥밥 같은 거에 이제 밥을 짓고 있는데 이 밥이 이제 설 익었을까? 잘 익었을까? 라는 걸 이제 기대에 부푼 마음에 이제 밥을 딱 뚜껑을 열려고 했는데 실제로 밥이 진짜로 잘 익었는지 설 익었는지 아니면 내가 쌀을 넣지 않았는지 솔직히 생각해봐.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유혈평가한 거 가지고 공부를 하고는 있었지만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막상 한 게 아무것도 없네. 쌀을 넣지도 않고 그냥 압력밥소를 돌렸네. 그러고 나니까 결과가 나오는 게 없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 쌀을 넣어야지. 씻어야지. 그리고 이제 버튼을 갑자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의 상황은 너희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왔고 어떤 문제를 내가 실제로 어디까지 풀어봤지만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안 된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하셔야 돼.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한테 이해하기를 해줘야 그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가 있다. 알았지? 그래서 단순히 못 풀겠어요. 금지. 알았지? 너희들이 스스로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를 들었을 때 어디 부분까지 이해가 되고 그걸 내가 다시 한 번 풀었을 때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지를 잘 고민해보셔야 된다.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까지 한 것에 대비한 피드백을 하셔야 돼. 솔직히 생각해봐. 지금 제가요. 선생님을 조금 늦게 알아서 또는 이제 수학 공부를 조금 늦게 시작해서 유열평가원 볼 때 뭐 예를 들어 파운데이션 키고프 그리고 아이디어를 하다가 시험을 봤어요. 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얘들아 고득점 받기 쉽지 않죠. 솔직히 얘들아 파데 키고프는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들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아이디어에서 여러 가지 실전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수능 개념들을 다 말씀드리는데 아이디어도 아직 제대로 끝내지 않고 6평을 봤다? 원하는 성적이 나오기 쉽지 않은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득점을 노리는 건 도둑놈 심보일 수밖에 없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공부량이 그렇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고득점을 받기는 쉽지가 않지. 인정하시고 공부해 나가셔야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 수능장에서 잘 받을 수 있게. 그런데 두 번째 선생님 제가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파데 키고프 뭐 기초능각집 아이디어 커넥션 다 열심히 했는데요. 다 못 풀었어요. 또는 점수가 생각만큼 안 나왔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내가 그동안 공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였을까? 라는 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보셔야 돼. 첫 번째 단순히 그냥 강의를 듣기만 한 거 아닐까? 그냥 김기현이 풀어주고 있는 걸 감상만 한 거 아닐까? 그냥 받아 적으면서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내진 않고 그냥 스임풀이를 그냥 보고만 넘기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이거를 내가 다른 문제에 스스로 적용해보는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보진 않았을까? 라는 여러 가지 관점들을 확인해보셔야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양에 비해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고 내가 아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구나 라는 것들을 잘 피드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실수 반복 금지 우리 유열평가원을 보고 나서 지금 피드백할 거잖아. 이 피드백을 똑같이 구열평가원 끝나고 하시면 안 된다고. 구열평가원 이후에는 그래도 한층 성장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드셔야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난이도적인 면에서 나한테 너무 어려운 걸 공부하고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 내가 커넥션을 공부하고 있는데 야 커넥션 내가 한 문제도 안 풀려. 그럼 아이디어 기초심각션 먼저 차근차근 해야지. 또는 싱글 커넥션 먼저 하셔야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난이도적으로 너무 어려운 문제를 하고 있진 않을까? 너무 쉬운 부분을 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확인하시고 두 번째 적정량의 문제 풀면서 공부해야지. 단순히 그냥 강의 듣고 선생님이 푸는 부분들만 복습한다고 해서 실력이 오르는 게 아니야. 실제로 수학이라는 게 얘들아 내가 단기간에 딱 공부한다고 해서 그 성적이 딱 오르면 얼마나 재밌게 해요? 그렇지 않다는 게 함정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조금은 꾸준하게 계속 견디면서 공부하셔야 어느 순간 탁 치고 올라가는 순간이 있다고 그 순간을 견딜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공부량이 뒷받침 되셔야 된다. 알았지? 스스로 푸는 문제 수 무조건 많이 늘리셔야 되고 스스로 고민하시고 스스로 문제 푸는 학습 시간 무조건 많이 늘리셔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내가 무슨 부분의 피드백이 필요할까라는 걸 꼭 한번 시간 들여서 확인해보자. 알았지? 그래서 단순히 이번 시험 끝나고 그냥 해설강의 듣고 그냥 아 이렇게 푸는 거네 하고 넘어간 다음에 그냥 잘 볼 수 있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9월 평강 끝나고 또 힘들 수 있으니까요. 알았죠? 그럼 이제 김기환 커리큘럼을 열심히 따라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황별로 솔루션 가볍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다. 이 시기에 너무나도 많은 친구들이 이제 선생님 해설강의를 보고 또는 이제 선생님 제가 선생님 커리큘럼을 이제라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이디어를 지금 하기에는 늦지 않았을까요? 또는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혹시라도 얘들아 선생님 신규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지금 내가 하는 게 늦지 않았을까?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얘들아 늦지 않았다 라고 하면 거짓말이지. 솔직히 생각해봐 선생님 기준으로 아이디어는요 겨울방학에 전부 다 완성된 커리큘럼이에요. 겨울방학 1, 2월달 그리고 늦어도 3월달까지 우리가 쭉 진행이 됐던 커리큘럼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6월이잖아. 당연히 빠르다고 얘기할 수 없지.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디어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야. 너희들이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있다는 건 얘들아 반성하셔야 된다는 거다.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다. 필요한 지금 이 시기에 하셔야지. 이걸 건너뛴다고 해서 얘들아 나중에 내가 어 아이디어 그래 내가 안 하고 뒷부분 먼저 해도 되겠지? 무조건 빵꾸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 무조건 빵꾸난 부분이 생겨서 나중에 9월 평가원 끝나고 그때 가서 어 선생님 제가 아이디어를 지금 다시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고민을 할 시간에 지금 하겠다. 아까 말씀드렸어. 9월 평가원까지 세 달이라는 시간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라고 내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아이디어 기출 생각집 다 끝낼 수 있는 시간이니까 지금 당장 시작해라.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그런 거 없어요. 최대한 빠르게 끝내셔야지. 너희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최대한 많이 투자해서 빠르게 끝내시고 너희들 것으로 공부할 수 있게 그 이후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드셔야지. 알았지? 고민할 시간에 시작한다.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 제가요 신규생이 아니고 선생님 아이디어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걸 제가 다시 해야 되나요? 제가 이번 UR 평가원을 보니까 뭔가 개념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디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들어야 되나요?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해요. 이 개들아 단순히 그냥 아이디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듣는다라고 해서 실력적으로 오르는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면서 뒤쪽에다 하는 기출 생각집이든 커넥션이든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강의를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진도 나가던 거 계속 나가세요. 다만 그 중간중간에 나한테 부족한 부분 나한테 빵꾸가 난 부분이잖아. 그 부분 위주로 중점적으로 그 부분만 아이디어 복습을 하시면 돼.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기엔 당연하게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단원이 뭘까 아 나한테 부족한 단원이 뭘까 라는 것들을 캐치해서 그 부분 위주로 복습하자는 거. 알았죠? 두 번째 선생님 제가요 수여를 또는 도형을 또는 계산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특정 단원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못하는 부분을 찾았다 라는 건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렇게 쓰는 거 맞나요? 그래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못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외로 잘하고 있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수여를 못한다 라는 건 그래도 지수로 감수 나오면 또는 수추가 나오면 그래도 나름은 조금 더 자신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닌가? 그러면 수여를 못한다라는 걸 아니까 그 수여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제 특화된 부분으로서 공부하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것만 집중적으로 팔하는 건 아니야. 그치만 내가 수여를 잘 못한다 라고 생각하면 커넥션처럼 단원별로 구성되어 있는 엔제에서 수여문제만 싹 다 푸세요. 그리고 비슷한 문제들 나왔을 때마다 선생님이 일관된 건 점을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지 그리고 수여를 단원에 대한 기초생각집 4점짜리 다 풀면서 아 포장지가 달라도 결과적으로 또이 또이한 풀이구나 라는 것들을 너희들이 스스로 느껴가는 과정을 만드시면 돼. 선생님 제가 도형 잘 못하겠어요. 삼각함수 도형 문제만 나와도 제가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 또한 얘들아 어 이번 시험지로 보면 10번 문제 정도로 나왔으니까 그래도 할 만한 거잖아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능에서는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도형에 대해서 내가 부족함이 느껴진다. 그럼 일단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 공식들 다 정리한 다음에 생소한 도형이 나왔을 때 따로따로 도형들을 그려가면서 이 도형에서 내가 뭐 할 수 있지? 어떤 보조선을 어떻게 그어나갈 수 있지? 선생님의 도형 특강이든 여러가지 커넥션이든 기초생각집이든 아이디어든 다 정리해드리는 부분들 그런 특화된 부분들 위주로 공부해 나가면서 내 약점 부분을 보완하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세번째요. 선생님 제가 문제집 형식으로는 곧잘 푸는데 시험번 보면 점수가 잘 안 나와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꽤 많은 친구들이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선생님 제가 엔제 같은 걸로 풀거나 기출문제집 기초생각집으로 풀거나 아이디어 각각으로 보면 제가 정답률이 꽤 있는데요. 실제 시험으로 풀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풀린답니다. 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직 너희들이 시험지에 적응이 안 됐을 수 있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험 또한 얘들아 너희들한테 생소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앞부분에서부터 말리다 보면 뒤에 실제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 또한 내가 시간 내에 못 풀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시험지 형식으로 된 부분에 대한 연습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하프 컬렉션이든 컬렉션이든 퀄무의고사든 하프 컬렉션 우리 이제 바로 등장하도록 하니까 공통과목에 대해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내가 앞부분에서 막힌다더라도 1번부터 22번까지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내가 최고점을 봐줄 수 있게 그런 전략들을 앞으로 짜나가줘야 돼. 그렇다고 해서 실무만 공부하라는 건 절대로 아니야. 부족한 부분 당연히 있을 거니까 문제집 형식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주 1회 또는 2회 정도 실무를 같이 곁들여가면서 공부해야 하자는 거. 알았지? 네 번째 선생님 제가 시험별로 성적이 들쑥날쑥해서 어떤 것이 제 실력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들아 들쑥날쑥하지. 아랫게 내 성적이지. 위에 거는 얘들아 뽀룩으로 찍어서 맞았다거나 또는 그 시험지에서 내가 알고 있는 부분만 내가 자신 있는 부분만 많이 나와가지고 잘 맞은 게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내 점수의 가장 낮은 부분은 내가 계산 실수를 했건 내가 모르는 부분이 나왔건 나의 약점들이 많이 드러난 시험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높은 점수가 내 점수다라고 위안을 삼으시면 안 돼요. 낮은 점수가 내 점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앞으로 공부할 때 내 가장 낮은 점수를 최대한 올려가는 식으로 공부하셔야 된다. 컨디션이 어떻든 시험지가 어떻든 내 실력적으로 최대한 실력을 많이 쌓아서 어떤 상황에서든 내 점수의 하한선을 최대한 높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실력을 쌓으셔야지. 그런데 이게 어느 단원이 부족한지 너희들이 바로바로 못 느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엔제 풀겠죠. 그런데 샘 커리큘럼으로는 싱글 커넥션 싱커를 추천하는데 싱커는 얘들아 과목별로 단원을 하나로 이제 한 번에 합쳐가지고 미니 모의고사 형식으로 구성을 해놨어. 그래서 조금 어려운 3점에서 쉬운 4점까지 제한된 시간 속에 빡세게 빠르게 풀어내는 연습해봐. 그러면 매 회차마다 야 내가 생각보다 여기는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들이 여실히 드러날 거야. 그런 부분들을 내가 앞으로 확인해 나가면서 아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 공부해 나가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나가셔야 돼. 알았지? 마지막 우리 if 가정문이지 실수만 없었어도 실수만 없었어도 제가 96인데요. 실수만 없었어도 제가 3등급인데요. 실수만 없었어도 얘들아 이런 생각을 우리 수능 끝나고 할 수는 없잖아. 실수도 실력이다 라고 진부한 얘기가 있기는 하겠지만요. 단순히 실수했다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나중에 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솔직히 생각해봐. 1번 틀린 친구들 반성하셔야지. 그런데 1번 선생님 제가 좀 빠르게 풀다가 눈으로 풀다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풀어서 그냥 계산 실수로 틀렸어요. 자랑인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실제 수능에서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틀렸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아 내가 이런 기본계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좀 실수하니까 그래 한 10초 정도 더 들여서 샤프로서 끝까지 풀어내야겠다 라는 생각하셔야지. 그리고 두 번째 뭐 14번 문제 풀 때도 선생님 제가 여기에 진수 조건 따지지 않아서 틀렸어. 로그 나왔는데 얘들아 진수 조건을 안 따지는 게 실수인가요? 그거는 실력이죠. 그러니까 얘들아 단순히 이걸 실수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순간 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가 사라진다. 실수라고 치부하지 말고 아 내가 이 부분 계속 틀리는구나 라는 것들을 쭉 모아두는 것도 필요해. 그리고 두 번째 계산 실수나 내가 쓴 글자를 잘못 보거나 내가 여기서 이항할 때 넘어가는 과정에서 또는 양별 2로 약분 치는 과정에서 틀리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모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실수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나중에 비슷한 형태가 나왔을 때 아 이거 내가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조금 조심해서 계산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어. 근데 솔직히 얘들아 실수를 잡을 수 있는 무조건 100%의 방법은 있으면 나도 알려줘라. 그거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실력을 키워서 이제 제한된 시간 속에서 빠른 문제를 아니 빠르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다 풀고 나서 남은 시간 동안 검토할 수 있는 문제 다시 한번 다 풀고 계산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풀어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아 최대한 실수를 줄여낼 수 있는 연습들을 지금부터 해나가셔야 돼. 알았지? 마지막으로 얘들아 성적대별 선생님의 커리큘럼 추천 방향에 대해서 가볍게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선생님 제가 1등급입니다. 또는 이제 낮은 1등급이라서 제가 이제 100점을 위해서 표준 점수 진짜로 내가 높게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만점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친구들은요. 그리고 커넥션 그리고 하프 컬렉션 그리고 더블 커넥션까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의 다양한 문제 쭉 풀어내면서 야 이런 거 안 나올 거야 라는 것들 편식하지 말고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다 경험해 보셔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더블 커넥션 또한 이제 빡세게 구성되어 있는 문제기는 하겠지만요. 우리가 100점을 위해서 완벽한 만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다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거. 두 번째 선생님 제가 애매한 2, 3등급이에요. 애매한 2, 3등급이라서 조금 이제 뭔가 알고는 있고 내가 자신 있는 문제가 나오면 잘 푸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워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싱글 커넥션 커넥션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싱커 커넥션 선생님이 올 한해 싱커 커넥션 더블 커넥션으로 난이도 별로 그리고 너희들한테 조금의 형태별로 구분을 해놓음으로써 필요한 너희들의 상황에 맞춰서 엔젤을 다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놨잖아요. 상황에 맞춰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 꼭 공부하시면서 스스로 많은 문제 푸셔야 된다. 그리고 하프 컬렉션을 통해서 시험지에 조금 낯선 형태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쏟아낼 수 있게 연습하셔야 되고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낯선 문제 풀이 분량을 무조건적으로 확대하시고 제한 시간 내에서 내가 최대한 실력을 다 쏟아낼 수 있게 연습하셔야 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얘들아 내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 내가 열 문제를 푸는데 한 문제도 못 풀려. 또는 한두 문제밖에 못 풀어. 라는 친구들은요. 일단 조금 더 쉬운 걸 푸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전체에서 한 절반 정도는 푸는데 절반 정도는 틀린다. 그런 걸 강의를 통해서 배우시라고 강의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잖아. 알았지? 그러니까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배워갈 점들 그리고 이해가 된다면 잘 따라오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라 내가 만약에 기출 공부가 조금은 시급하다. 또는 보안이 필요하다. 라는 친구들은요. 그 중간중간에 기출 생각집 4점짜리 연습 다 하시면 돼. 알았지? 그리고 꽤 더 많은 친구들이 이제 4등급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제가 계속 4등급이라서 3등급 또는 2등급까지 올라가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발 좀 얘들아 아이디어 기출 생각집 제대로 빡세게 해보자. 솔직히 얘들아 가슴에 손을 안고 내가 4점 기출 생각집 점프 문제 제외한 4점짜리를 내가 완벽하게 제대로 풀어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단순히 기출 생각집을 돌렸다. 라고 표현하는 친구들이요. 내가 정말로 4점 문제들 다시 한번 풀었을 때 김기현이 풀어놓은 풀이 보지 않고 김기현 관점으로 비슷하게 풀어낼 수 있을까? 라는 거 한번 연습해 보시라고. 선생님 제가 어떤 단어는 잘 풀리는데 어떤 단어는 잘 안 풀려요. 그 단어는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라고요. 알았지? 그래서 아이디어 기출 생각집 꼭 공백을 채워 나가시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싱커 커넥션 연습하자는 거. 선생님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일관된 관점으로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다 풀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이든 기출에서 배운 것들을 통해서 생소한 문제를 다 풀어드리니까 여기까지 다 가져가시면 된다. 그렇죠? 지금 제가 5등급 2화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 공부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차근차근 가져가시면 돼요. 얘들아 늦었다고 생각해서 뭔가 아 내가 이걸 건너뛰고 뒤에부터 해도 되지 않을까? 그 시간에 얘들아 그냥 아예 앞에서 차근차근 공부하겠다. 그래서 필요한 친구들은 꼭 파운데이션 킥오프부터 시작하도록 하시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2, 3점 기출 생각집까지 전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이런 생각하지 말자. 내 공부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야 이 부분은 내가 건너뛰고 해도 되지 않을까? 안 돼요. 나중에 우리 9월 평가가 끝나고 나서 그 부족한 부분이 나한테 다시 독이 되어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지금 하셔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 알았지? 그래서 차근차근 파드키구프 잘 따라가시자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얘들아 우리 6월 모의고사 관련해서 해설 방위부터 해서 총평까지 쭉 준비를 열심히 좀 했는데요. 아마 얘들아 이번 성적이 너희들한테 원하는 성적이 됐을 수도 또는 이제 원하지 않은 성적이 됐을 수도 있게 하겠지만요. 그런 결과가 어찌 됐든 하더라도 6월 평가는 중요한 거 아니야. 결과보다도 앞으로의 방향성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6평 결과로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수능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결과에 너무 심취해서 잘 본 친구들은 자만감으로 벗어나지 않게 그리고 못 본 친구들은 여기에서 계속 이제 무력감으로 번져나가지 않게 아 내가 여기서 배열 점이 뭐지? 앞으로 피드백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의 방향성에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 잘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선생님도 최대한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 많이 도움드리도록 할 거니깐요. 끝까지 화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요. 선생님 이제 MLive 하면서 유얼평가원 관련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로 같이 소통도 하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말씀드렸듯이 해설강의 선생님이 너무나도 열심히 잘 찍어놨어. 찝찝하게 푼 문제들 틀린 문제들 그리고 내가 애매하게 푼 문제들 다 강의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하자. 알았죠? 좋아요. 그러면 유얼평가원 보고 오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른 강좌 해설강의 또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고생 많으셨어요.